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두 달여 남은 지방선거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대선이 초접전이었던 만큼 양당 예비 취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희정 기자입니다. 청주시장 선거에 국민의힘 이범석 전 부시장과 최진현 전 청주시 의원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모두 민주당 현 시장의 행정이 불통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서로를 향한 견제로 치열한 당내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결정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든 두 가지 경험사에 대해서 충분한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쭉 해왔습니다. 당선과 동시에 시정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 좀 돼야겠다. 저 같은 경우는 중앙당 경험, 또 국회의 비서관 경험. 대선 다음 날 충북지사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을 한 국민의힘 박경국 전 행안부 차관도 같은 당 예비주자들을 향한 날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유명세를 앞세워 출마하려는 분, 얼토당토 않는 지역연구를 운운하며 출마하시려는 분들의 자리가 아닙니다. 지방선거 채비를 서두르는 국민의힘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모양새입니다. 충북 단체장 선거 예비 후보에 아직 아무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 공식 출마 선언도 제천시장직에 재도전하기로 한 이근규 전 시장뿐입니다. 대선 패배와 당의 비대위 전환이라는 변수, 여기에 충북시장 군수 11석 가운데 7석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최대한 현역의 이점을 이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곧 있을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예비 후보 등록에 관련된 절차들이 심의가 될 텐데요. 빠르면 중반서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선 승리의 기운을 이어가려는 국민의힘과 막판 지지세에 힘입어 재정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를 향한 시계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